2. 2. 3. 4. 5. 5. 5. 5. 6. 6. 7. 8. 시작하자. 1. 2. 3. 1. 2. 3. 아 부르기 안하네요. 부르기 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아니잖아. 마이너스 아니잖아.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야 나처럼. 1.5cm. 큰 애들이 어쩔 수가 없어. 큰 애들이 어쩔 수 없어. 이번 종목은 체조입니다. 이번 종목은 유연성과 균형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인데요. 각 팀 선수가 한 명씩 나와서 발끝을 맞대고 가위바위보를 한 뒤 이긴 선수는 한 발 뒤로. 설명이 어려운데 그냥 어린 시절 하던 가위바위보를 지면 다리튀기. 네. 다리튀기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정면보고 하는 건가요? 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대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기면 이렇게 하고. 아 오케이. 이기는 사람은. 삼성돈 갈치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진짜 갈치 같네요. 일단 도겸이는 이기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근육을 찢어줄까? 너의 근육을 찢어줄까? 너의 근육을 찢어줄까? 안 내면 신고 하위바위보? 오케이. 나 뒤로 가면 되죠? 내가 앞으로. 하위바위보? 아니 형이 두 개면 뒤로 빼야지. 두 개면 뒤로 빼야지. 뒤로 한 발. 아니 아니 왼발 뒤로 오른발 넣어야지. 뒤로 빼야죠. 도겸 씨 뒤로 빼야죠. 발을 뒤로 빼라고. 뒤로 빼라고. 아유 뒤로 빼라고. 아유 포. 포. 나 이렇게? 아까 요 스텝으로 가라는구나. 댄싱 멋있네요. 역시 댄싱 디케잉. 가위바위보. 오 잠깐만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너의 근육을 찢어줄게. 안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나이스. 잘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의 근육을 찢어줄게. 너의 근육을 찢어줄게. 잘했다. 자신 있으세요? 아 뭐. 갑분이 이기죠. 갈까? 제가 조슈아랑 캐리어 가위바위보 많이 봤는데 묵을 많이 내요. 조슈아가 묵을 많이 내요. 묵 진짜 많이. 바위바위보. 바위보.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위바위보. 좋아. 벌써 아파. 가위바위보. 어 그렇지. 제가 이쪽 발로. 아 근데 차이가 엄청나지네 그러면. 가위바위보. 이기면 돼. 그렇지. 아니아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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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멤버를 어 해야돼. 구독자. 여유를 가지고. 잠시만요. 씁어봐. 빨리 해라. 형. 형은 이미 하며 목소리를 좀 해냈어. 멘탈케어! 멘탈케어!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목 냅니다. 도겸 선수 빠내야 돼요. 조슈아는 목을 많이 냅니다. 조슈아 목 많이 냅니다. 가위바위보! 제발 맞죠? 제발 맞죠? 여기서 목이 나오네요. 습관처럼 목을 많이 내요. 무의식 중에 목을 많이 내요. 지금 정신 없잖아요? 또 목 내요 저 사람. 과연 다음 판! 이도겸! 과연 빨리 내서 이길 수 있을지! 조금만 이따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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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기를 받아. 우승의 기를 받아. 귀를 받게. 그래 고맙다. 명호야. 오늘 되게 예쁘다. 너도 예쁘다 야. 그래? 항상 했어. 너도. 고마워. 나 수술해볼까? 그래. 그래. 발 다 해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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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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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조슈아는 구금만이네요. 너 못해 이거. 가자 가자. 도겸아. 가자. 탈수단. 호흡 let's go. 자. 수술하기. 아아. 말에 장착. 잘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야, 어디 끊어져? 하나. 하나. 이거 쓰면 되겠는데 이거. 아... 이겼으면 이기는 거군요. 아 무게합니다. 이겼으면 이기는 거군요. 아 그쵸. 아 잘했어. 난 내가 이렇게 유연한 줄 처음 알았어. 안 내면 진 거 가, 라이브! 아 또! 또 지금 묵을 세 번, 네 번! 야 묵을 세 번 연습했어요, 지금. 또 냈어! 시작은 묵이에요, 저 사람? 라이브! 나이스, 나이스! 뒤로 빼! 이준호 형 가볍게 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냐, 아냐, 디지털 반대로 해야 돼. 어, 반대로 해야 돼. 오, 야 뚝 소리 났는데? 야 벌써 한 개가 오는데? 한 개가 벌써 왔는데? 방금 뭐 끊어지지 않았냐? 쟤 맞고 있어, 쟤 맞고 있어. 안 내면 진 거 가, 라이브!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슈아 좋아. 와, 유연해. 안성적이야. 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보! 와! 와, 호호! 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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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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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찢어, 찢어. 찢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나 앞으로. 와. 방금 내 가위바위보의 길을 봤어. 가위바위보? 아까 볼 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까 본데데로. 너의 길을 봤다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오. 오, 오. 기대해도 뭔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나 어색한. 정의 앞에 늘 꺼내들어. 깊이 삼겨버렸나. 아, 네, 네, 네. 오, 다행이다. 방금 졌으면 졌어. 이거는 할 수 있어. 오, 정말. 야, 역시. 나 이거 티빨 티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아니 잠깐만 이거 내 키보다 큰 거 같은데 이거 이거 180cm 같은데 버논아 잘 들어봐 내가 이제 너 다리를 찢을 거야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참고 있어야 돼 호흡 호흡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하지 말고 아니 나 지금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명적으로 3대3이거든요 그러게요 빅프로 팀이 아주 치고 올라왔어요 방구석 운동회 2번 종목은 역도입니다 2번 역도는 일명 가벼운 역도입니다 1라운드는 평범하게 풍선을 드는 겁니다 2라운드는 한 발로 3라운드는 안대를 끼고 순서를 정할 때도 좀 더 신중할 수가 있겠네요 2라운드는 안 되는 일이 좋은 거래 3라운드는 형 치면 1라운드 큰 거 같아요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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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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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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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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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어? 3초에요? 아 오케이 내릴 때 쾅 우와 진짜 형 형의 기각이다 풍선의 개수가 달라서 무게가 다르잖아 한 0.04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오른쪽에 힘을 더 줘야 되고 되게 뭔가 성스러운데?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둘 셋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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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장 속도 더 빤다 어 잘한다 어 아쉽다 나쁘진 않았어 하 하 위가 천천히 문주리선수가 닿아서 좀 활기찬 kesel기 때문에 차분하지 못하긴 애여서 힘들 수도 있어요 오 오케이 불안해 Intro 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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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야 이거 잘할 수 있어 오 오케이 앞으로 쏠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호 에이 솔직히 내릴 때도 조심히! 내릴 때도 조심히 주나 야! 내가 다 떨어트릴게 먹으라고? 부김형 우리 아무것도 안 오셨으니까 형이 감각 그대로 믿어. 나 내 삐를 믿을게. 나 그냥 나의 모든 걸.. 형이 형이. 우리 서버스 삐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라고 하네. 그냥 나랑 두겸이 나랑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네. 선호 간만 있고.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우리 다 조용히 하자. 근데 하기 전에 넌. 그거 해. 아 오케이. 아니 아니. 난 이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겠어. 네가 잡혀줘.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조용히 해. 천천히. 어 이걸 잘한다고? 어 왜 잘하지? 이걸 왜 잘해? 야 망했다. 수고하세요. 지금 떨어져서 떨어지지 모를 거예요. 가벼운 가벼운. 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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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립니다. 우와 완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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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왜 웃었어. 위에서 왜 웃는 거야? 나 다 떨어트리는 줄 알았잖아. 아 나 수정 짓다며 이게? 기대하지 마.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마치 100점짜리 게임 같네요. 여기서도 경기장에 지금 침묵이 확실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나죠. 됩니다. 어? 이거에 성공합니까? 위치 위치하지만 과연? 성공합니다. 빅그룹팀. 와. 맞아. 자! 이렇게 해서 2020 제1회 방구석 운동회 준비한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선수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팀이 있었는지 승패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늘 우승팀은 바로 4대3으로 빅프로 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역전승! 역전승! 역전승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네. 주장님 팀을 대표해서 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형 길게 해줘. 네. 일단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저희 팀을 승리로 이루어갑니다. 근데 제 말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패한팀 네네네 팀 우리 두 장도 우리 수고한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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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깔끔한 팀입니다. 내로 시작해서 내로 끝내네 내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고생한 두 팀을 위해서 네. 제작진분들이 특별한 선물을 오. 저희 두 팀 다요? 네네네. 네. 준비됐으면 들어오시죠. 어? 또 디누 씨 아니에요? 뭐야 왜 이렇게 커? 뭐가 이게 많네요? 여러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두 개의 상대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리한 우리 빅프로 팀이 어떤 그룹을 가져갈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큰 걸 가져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빅프로 팀이 큰 걸 가져가는 걸로 아프지 않은 것 같아. 진짜 기능해. 야 아파. 갑니다. 뭐야? 야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프. 만약 세븐틴이 방구석에서 운동회를 한다면 잘 보셨나요? 네. 그럼 다음에는 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에프. 예.